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뭔가 이렇게 거미가 웃는 것 같아요 털많은 왕거미가 털털털털 저를 지금 2호차에서 스카웃 하려고 아침에 굉장히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실없는 농담만 한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뭐 여기 있습니다 지하에서 교천리 자체들 여기가 좀 일어나서 여기가 좀 일어나서 여기가 좀 일어나서 여기가 좀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아무 생각없이 다른 길로 가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빨리빨리 속보로 이송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 스태프들이 아마 들어가서 이쪽으로 꺾으세요라고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유념해 주시고 빨리빨리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샵핑하는 거 아니죠? 네. 샵핑 아니죠? 옆에 성전 같은 거 있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시장동이라고 볼 게 많다고 이렇게 주변에 눈을 돌리시다 보면 그때 갑자기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해가 편리하시면 됩니다. 택배ará 테마스의 장소는 그ές 다체로 나사라인으로 오일을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장동이라고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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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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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주여호와의 신 처음으로 같이 한 번 찬양하고 가슴을 부탁드립니다. 주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입맞으시니 나에게 입맞으셨으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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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